네, 그럼 이제는요. 저희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.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 중랑구 면목 한신아파트, 매도 후에 하남 창호동 부영아파트나 신장동 한국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. 어디가 괜찮을까요? 좀 평수를 넓혀서 가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먼저 중랑구에 있는 면목 한신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실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중랑구로 가겠습니다. 중랑구, 요즘에 개발 부재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뭐 중화, 상봉, 면목, 중공, 장안, 휘경 이 동네가 어쨌든 이 가운데 천을 끼고서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천 바로 오른쪽에 한신아파트 면목 동에 위치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중랑역이 있고 상봉이 있고 망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 동네의 인지는 좀 군인 아저씨 여기에 어찌 보면 군인들과의 이런 만남,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버스 이런 부분에서 좀 터미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고 서울에서의 좀 외곽적인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 면목 한신 같은 경우는 80년대 한신아파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주변에 막 한신아파트도 있었단 말이에요. 어렸다는 게 이제 80, 90년대니까 근데 어느새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해볼 수가 있어요. 해볼 수가 있는데 동네 자체가 조금은 아직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. 그래서 용적률이 200%가 좀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 한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식은 됐지만 부셔서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높이든 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동네 자체가 조금 더 좀 발전을 해야 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럼 발전이라는 건 GTX가 착착착착착 빨리 개발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속도를 좀 내야 된다. 왜냐하면 이 용산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그 동네와 좀 교통이 더 좋아져야 아, 이 역세권 주변에 한신도 개발을 하면 좀 분양이 잘 되겠구나. 돈이 좀 쏠쏠하게 남겠구나. 이 건축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현재 이 동네에서 좀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아까 뭐 말씀하신 뭐 하남 쪽으로 좀 평수를 좀 넓혀서 뭐 이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의 의견을 드리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남을 한번 가볼까요? 자, 하남이 이 미사신도시를 통해서 좀 많이 좋아졌죠? 그리고 강동구 또한도 역시 상당히 좋아졌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시청자님 이 부동산은 이 하남 검단산역이라든가 하남시청역 근처 주변에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에 이 스타필드가 있고 왼쪽에 보면 뭐 오페스 처리 시설 뭐 들어오고만 냄새 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. 사람들이 옛날에 근데 이제 하남 유니온파크가 가면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. 깔끔합니다. 그래서 그 옆에 신세계가 스타필드를 지었다는 건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지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하남 미사신도시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작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든 잘 진행이 돼서 하남이 지금 어쨌든 5호선도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미래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더불어서 교산신도시 또한 역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검단산역 이 주변이나 뭐 하남시청역 주변이라든가 이 동네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딱히 드리진 않겠습니다. 그래서 선택은 이제 계속 계시면서 리모델링 재건축을 계속 기다릴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공기 좋고 역사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내가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전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부동산을 계속 지고 있으면서 계시는 것보다는 이 동네로 옮기시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 더불어서 하나의 호재를 좀 얘기를 해드린다면 구리가 있어요. 구리 그래서 구리가 지금 암사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철도 호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장자의 호수공원 주변이라든가 이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또한 역시 하남과 비슷하게 90년대 중후반에 지은 부동산입니다. 지금 현재 2023년이니까 내년이 되면 24, 5, 6, 7 그러면 교통이 좀 좋아지고 내년에 또 개통을 철도가도 하고 하고 나서 보면 들어가고 나서 한 1년 정도만 계시면 97년 부동산 또한도 역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좋은 개발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면 하남도 괜찮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8호선이 열리는 이 구리 주변도 좀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두 지역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